랍스타만두 버섯뽀기 랍스타만두 버섯뽀기 2층 뚜껑을 닫고 11분 오븐 오븐 아키타 너무 이쁘다 1층 만듀 랍스타만두 버섯뽀기 랍스타만두 랍스타만두 버섯뽀기 랍스타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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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스타만두 고춧가루 진짜 청량해 장갑창작 일단 어묵꼬치부터 고춧가루 만두 메추리알 소스가 미쳤어 고춧가루 이번엔 랍스터 탁 뜯어서 내장에다가 오마이갓 내장 진짜 많다 내장아 찍어야되 오 내장 내장 팍올려서 버섯 버섯 겁나 맛있다 야 낙지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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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파맛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늘의 가격은 할렐라 이번엔 좀 껍질을 깔게요 깔끔하게 소스 살짝 묻혀가지고 맛있어 약간 동화속에 나오는 버섯같아 모양념 표고버섯 채소가 미쳤어 소스 짜잔 짜잔 오늘 이렇게 랍스터 볶이를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재료가 다양하다보니까 너무너무 개성있고 맛있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소스가 완전히 죽어였어요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구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